와 아가씨 지금 뭐하는 거 같다 staa complot 가벼워 산다봉 정말 맛있어요 대개가 야식 это и 다음은 치즈 말고 제안에 던져를 사용하죠 작동해 놓은 후추 치즈는 소금에 삶아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우리 막걸리가 어떤가 하고 준비해봤습니다. 오랜만에 막걸리와 함께 취해보겠습니다. 저희 집에 막걸리 잔이 없어요. 막걸리 잔을 대신에 밥그릇. 흔들지 않고 위에 깨끗한 거부터 먹어볼게요. 자 여러분 짠. 짠. 엄청 맛있어요. 제가 막걸리를 4년만인 것 같아요. 막걸리 진짜 맛있네요. 달달하네요. 대박. 소스는 유주폰즈하고 쌈장 그리고 마늘. 우선은 폰즈에 한번 찍어서 먹어보겠습니다. 오 문진돌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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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따봉. 오 정말 맛있어요. 대박. 흔들어. 흔들어 볼게요. 이거 그냥 이렇게 흔들면 되나? 흔들지 않으면 그 다음날 숙취가 없어서 흔들지 않고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정말인가요? 여러분 짠. 다 싸워라 뭐. 진짜 오랜만에 끓여먹는 된장인데 되게 재래식 된장. 정말 시골 된장 맛이 나네요. 정말 맛있네요. 정말 맛있네요. 저 지금 술잔 찾은거 알죠? 예. 순간 밥그릇으로 착각하고 너가 오늘은 술잔입니다. 짠. 저 어제 새벽 3시까지 편집을 했어요. 그리고 3시 30분에 잠이 들었는데 애기 아침에 유치원 보내야 하니까 일곱시 일어났어요. 3시간 반. 밖에 못 짰는데 오늘 좀 몽롱한 상태였거든요. 이 막걸리 먹자마자 번쩍. 눈이 떠졌어요. 대박. 꾹꾹. 음. 음. 기분 좋아. 짠. 으응. 음. 앗. 음. 아. 그럼 쪽으로? 따꿍. 야채가 엄청 아삭아삭하고 싱싱하고 맛있어요 오늘 채장아채도 정말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진짜 맛있어요 대충대충 하는데 제 입맛엔 맛있어요 된장찌개도 대충대충 했는데 맛있어요 또 한입마늘 쌌네요 한입 크게 먹어보고 싶었어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쇠로 산 장무쉬거든요. 2주 전에 샀는데 이게 위험한 음식들, 티 음식들이 많아가지고 못 입다가 얘는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고 입었는데 결국엔 사고를 치네요. 얼마 안 남았어요. 한 잔 나올 정도? 막걸리가 가벼운 술이었나봐요. 소주랑 틀리네? 소주보다 양이 엄청 많아서 750ml? 소주 반 병 먹은 느낌이에요. 편집할 때 할 거예요. 너 취하고 썼어. 술 먹은 사람은 자기가 취한지 모른답니다. 음 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술 갖고 올게요. 오늘 참회술 먹을 생각이 없었거든요. 악걸리 저거 750ml 먹으면 취할 줄 알고 저걸로 끝날 줄 알고 아니네요. 엄청 차가운 소주랑은 넘김이 틀리네요. 맛있다. 여러분 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주가 새서 남았네요.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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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 Assistant 수육. 한 번 드셔보세요. 청목을 많이 써요 커요 저 이런거 좋아해요 막장 딱 먹고 바로 잤으면 좋겠네요 치워야지 아들이 딱 일어나가지고 이거 뭐야 하면 안되니까 정신 자르겠습니다 뿅 어 근데 진짜 그죠 한입 크게 먹어줘야 저는 되게 좋더라구요 들어갈 때가 문제지 들어가서 씹으면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먹장 가겠습니다 여러분 먹장 가겠습니다 너무 좋더라구요 감사합니다